오늘은 제가 저번에 약속을 드린 것처럼 해양경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이렇게 구조 쪽에 신경을 썼다면은 오늘은 경찰 역할에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88편 영상에 오신 것을 권합니다 이건 어느 순간 부터인가? 차도 가만히 있어 네 저거는 권합되겠습니다 저거 배 타고는 못해요 자 갑시다 갔어! 아악! 아 미끄러워 문을 열어라 허잇! 자라자자자잔 어? 뭐야? 어? 내 배! 아 저기있다 아깝다 허! 자라자자자잔 지루시죠? 붕! 세련 있어요 경왕듬도 있긴 있는데 엄청 작습니다 보이시죠? 네 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가워 아 내 발 다 닫았다 아이고 그래요 네 여기 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진리 아 진리 네 네 참고로 어 용의자 배를 여기에 묶어서 견인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2인승이 있죠? 4인승인가? 네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여기 어? 어 요한이 뭐 있었는데? 왜 없지? 뭐 어쨌거나 갑시다 렛츠기릿 우후우 우후우 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예 GT4 할때는 경찰 배가 있었죠 경찰 그 배 미션하고 드디어 드디어 GT5에도... 2년 넘었죠 예 2년에서 3년? 네 지나니깐 이제야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며 신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봤지? 오케이 유닛 리스펀스 코어 3 예에에스 배를 침투 시켜라 아 차가워 가자 추격적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세시가 경찰이다 나와라 미안합니다 어딨어 그 경찰배? 나이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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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디가십니까 와 근데 어디다 라이거 근데 어떻게 잡아 이거 아니 이거 밀 수도 없고 뭐 뭐 이거 어떡해야 돼 이거 gt4 방식을 해볼게요 에이 채채채채 오 야 오 노노노노노 어 이게 어렸어 어 쇼리 어떻게 할려고 할려고 그렇게는 안되지 어 어쭈 아 이게 되게 약하구나 아이차 그렇게 안되지 춥지 야 어디까지가 잡아라 떠세 어우 진짜 떠세 떠세 어딨어 대세스 폴리스 에? 경찰입니다 어? 죽었어 아니 아니 왜 도망간거야 애초에 아니 저거 동산관라서 죽었나? 아이씨 뭐야 이거 에이 이러면은 뭐 답이 없는데 그럼 이거를 일단 견인합시다 이거를 어떠 어? 어? 뭐야 어? 알아서 견인하네 오오 오토매틱 오오 오오 이 신고 뭔가가 좀 독특할 것 같은데요 로케이트 타겟 보트 너 어디야 어 바로 비나? 오케이 알았어 인스펙션 리퀘어 뭐 안에 뭐 검증? 점검? 하라는 신고를 받고 한번 출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에 문제가 있나? 한마디로 자동차에 뭔가 수상한 물건이 발행됐다는 신고를 받고 가서 조사하는거죠 자 여긴데 어디가 에잇 땡기시오 땡겼다 됐죠? 자 이 상태로 배를 왼쪽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아자자자자자자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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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붙히고 나이스 배를 아 바짝 붙여요 fall along the sid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옆에 어 앵커 아 여깄다 됐죠? 오케이 이 상태로 내리고요 그러면은 저 제가 땡긴 배하고 제 배하고 같이 덫을 묶고 아 덫이란 닫을 묶고 예 밑에 바다 밑으로 덫을 넣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정 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이게 뭘 눌러야 돼 Q? 오케이 우선 조수석 있는 사람한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보트 레지스트레이션 48BGA 볼 그리드 어레이 무슨 CPU야? 532 그 다음에 줄리안에 폭스한테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 보트 아 이거는 이제 자동차 면허증처럼 배 면허증 어? 취소되어 있어? 잠시만 이 사람이 아 잠시만 그러면은 지금 배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하고 있는 어 사람을 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왓츠 야 그러면은 저 지금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도 없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예 결론은 이 조수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 되나? 조수석? 아 뭔가 지금 배는 좀 달라가지고 하여튼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배의 주인이고 면허증이 있지만 면허증은 취소가 되는 상태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배는 더이상 그 조정이라고 운항 운항이라고 해야되나? 뭐라 해야되 이거 어쨌거나 이 배는 더이상 몰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압수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잠시만 이거 어떻게 어 hold down motion to talk to the driver instead 아 이거 했고 exit boat 자 그럼 일단은 운전석에 있는 사람 먼저 잡고 둥치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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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뚜치다치 근데 이거 체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 어떻게 놓지? 잠깐만요 어야야야 안돼 안돼 아니 아 일단 배너 아니 어우 어우 차가 어 어 배너 바짝 붙이고 됐어 그래 했잖아 근데 왜 자꾸 풀려 이상하네 내리고요 아 참고로 예 체포를 하거나 어 경찰 그니까 한번대로 경찰차로 따지면은 뒷좌석에 넣는거죠 여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거 왜이렇게 초록색이야 이거 엔비디아야 이번 영상 스폰서 엔비디아 뭔소리야 그래요 자 아니 뭐해 자 잡고 뚠뚠뚠뚠뚠뚠뚠 스타뚠뚠뚠 뭐해 어떠 아 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바꿔야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헷갈리네요 나머지는 서에 가서 원래는 몸 수색을 다하고 수갑을 수갑을 차고 여기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됐죠 이 배를 잠시만요 배 조사되나 야 왓더 보자 언 어 바이올린 왓더 야 너 뭐해 어 아 와 진짜 이거 좀 스크립트 발전의 피랑인데 자 여러분들은 갓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배가 발 앞에 나왔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원래 이거지 이게 왜 여깄어 이게 왜 여깄어 근데 안에 그들이 있나 아 무기약 다 없어졌군요 에이 참 잠깐만요 폴레이트 오베잉 자 이번 신고는 그냥 그 배 쓰래 그니까 배에 불이 났다는 신고로 바꿔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불바 우와 근데 제가 지금 소화기가 없을건데 잠깐만요 아 이거 비에크인데 외뻔했네 어 저 헬기있다 여기있을걸? 아 여기있다 아 참고로 이거 배중에 그 소방차 같은 아 소방차 아니지 소방배가 있습니다 진짜 그걸 스폰으로 할까 아 일단 가자 와 연기 오 배가 큰데 오 노 야야야야 엉? 뭐야 요 파다 너무 심한데 원래 이랬나? 손에 아따 뭔 배야? GT에 저런 배가 있나 아 요트구나 에? 요트가 이렇게 작다고? 다 크지않나? 근데 그거 비슷한거 같은데 저번에 그 나체로 뭐야 저 고려가 있어 아 저기 상호가 있어? 와우 잠깐만요 배로 붙여 앵커 어 아니야 여깄다 내려 두두두둔 일단 일러가볼게요 들어가 나이스 저번하고 똑같죠? 그 사람 구출하는거하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을 꺼버리겠어 아 됐다 뭐야 됐죠? 오케이 근데 요거는 비하인드스토리 해야될거 같은데 약간 경찰하고 좀 많이 멀어지는데 됐죠? 가볼까? 혹시나 해서 추가적인 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저번처럼 뭐 이상한거 있는거 아니지 여기 또 예 또 그때 그 사람 누워있죠 그래요 자 요거 조심해야되요 어떤 한 여성분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됩니다 에러 클리어 요기였나? 맞다 아우씨 자 경찰관이지만 내 오늘만큼은 내 소범관 오 잘생겼어 눈누매 예스 오 아니 이거 왜 1인장으로 얼굴이 없어져 뭐 어쨌거나 저번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우 나채로 어우 그래요 자 위로 가볼게요 빨리 가 여기가 바텐더? 바? 예 안보인다 아이고씨 네 에러 클리어 어우 죄송합니다 나가 나가고 오! 오우 미끌 어우 야 아우워우우 아프겠다 자 위에 선장실에 가볼게요 네 선장님 네 선장님 워오오오오 기쁜소 받아 뭐 이거 말해야하나 말필 없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아이고 아우 진짜 아우 일어나 요거는 경찰 모델을 하긴 좀 그렇고 뭐 일단 뭐 좀 상황을 지켜봅시다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일단 수고했고 추우니까 아 따뜻해 아 그래요 빨리 가 털썩 됐죠? 오케이 끝 근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이 배를 견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내려져 있나? 아뇨 다 올라와 있다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오픈 오픈 보트 토잉 메뉴 토 위즈 보트 돼? 아 안되지 그래 그래요 자 다음 신고 받아볼게요 아 끝났지 끝 오케이 와이 됐다 끝 오케이 주메일네 아 깜짝아 다시 뭐지 야 이 정도면은 잠수함인데 폴리스 썸머린 폴리스 썸머린 아 폴리스 썸머린 어 81 100 예요? 찾았다 경찰 붙었네요 뒤에 예 경찰 붙었네요 예 저 경찰이에요 호잇 호잇 호우 이리 오시오 그대는 경찰로부터 도망갈수 없습니다 쩔셰 어? 왔더 어? 뭐야 순간 잠수였어 야 파도가 이렇게 심해? 말이 돼 이게? 배를 얹어버리고 배가 어떻게 처하리지? 어디로 가느냐? 짜세! 배로 어떻게 제압을 해야지 밀어볼게 어어어 뭐야 총소대? 뭐야 총알 쏴 안 멈춰? 일로와 아 경찰서는구나 아닌데? 맞네 경찰서는 거네 호어억 같은 배죠? 오케이 야 좀 돌아 아이고 이거 잡을 수가 없는데? 어? 뭐야 뭐야 아이치 까나붕겨버려 나이스 전복시켜버려 전복! 올라타버릴까? 따서시가 따세 제발 난 애띠 얘 자씨가 일단 부셔 깔아 옮겨버리고 내려봐 왓더 아니 아니 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쏘라고 배틀필트도 아니고 어이차쨨쨨 일로와 일로와 따사씨가 내려와 빨리 아야 뭐야 잡았다 오우 야 진짜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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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씨 들이 포기했죠 야 너 왜 이리워 너 왜 안가져 됐다 잠깐 왔냐 배를 붙이고 어우 진짜 야 이거 파도 왜 이거 좀 사기인데 잠깐 왔냐 이거 배를 붙여 아이구 이것도 힘드네 배를 붙여놓고 내려 어디요 예스 이사포 에잉 뭐야 어디로 어 어디로 왔어 어딨어 어 떨어졌어 아 여깄다 아 이거 체포됐구나 이거 잠깐만 여기 아니 올라가 이거 어떻게 체포했지 보여 여기있죠 아 여기있다 체포 You are under arrest 뭐야 이게 잡았습니다 물속으로 걸어다닌다 어어어 뭐야 왔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체포를 어떻게 해야돼요 물속에서는 아 이 사람 저 내려왔는데 뭐 야야야야야야야야 모르겠다 이거 어우 좀 타라 아 진짜 이래서 트레이너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 체포가 되고 배를 견인했다는 가정하에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끝 아 그 배는 여기있네 배를 언제 견인했어 네 됐죠? 네 그러면은 체포가 대통치고 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에 들어가서 시프트 G를 눌러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배에 태우고 예 알겠습니다 가즈워 저기있다 왼쪽 왼쪽 2시 방향 1시 방향 1시 방향 2시 방향 이리와 이리로와 오 꽤 아는데 오 고도의 전략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경찰 배를 피하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잡는거죠 이렇게 왜 자꾸 파도가 심하지 이게 이상하네 그것도 제 근처에만 일부러 이렇게 했나 따사시가 배우고있죠? 오케이 깔아뭉겨버려 에쓰 덤벼라 안간대 어어어 아 온다 뭐야 엔진을 막 어? 야 죽는데? 아 나 총이 너무 쎈가 이거? 정말 쏘아 아 그러면은 아 총을 아 아 허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 총이 너무 셌구나 이게 리무브 올 웹본스 그러면은 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그냥 라이플 하자 어... 그냥 이거 하자 아 총이 너무 셌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노 플라이 엘 크랍트 인 이 포스트가드 디스팩쳐 어 어텐션 오 유닛 로산토스 에어 트래픽 컨트롤 리포스 마마토스 에어크래프트 테어 넘버 어쩌라고 비행기가 지금 한마디로 메이데이 엔진에 큰 손상이 입었다 바다에 착륙하다고 합니다 빨리가 빨리가 어렸지? 아 아 저기 있다 저 헬기 아니야 저거? 비행기야? 아 꽤 머네 빨리가 와 지금은 또 파도가 괜찮아 추격전 할 때만 파도가 엄청 심해 그렇지 140 130 야 이정도면 배치고는 굉장히 빠르죠 we have visuals 설마 바로 밑으로 추억하는거 아니죠 꼬까리 치는거 아니겠지 자 걱정마시고 차녀 가십시오 네 요거는 뭐 국업대원이든 아 국업대원이든 경찰이든 뭐 상관없이 이거 다 도와줘야됩니다 야 이 비행기 지금 100도 안되는거야 지금? 속도가? 자 참여갑십쇼 빨리 천천히 어 날씨가 어두워지는데? 아 날씨래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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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급축하네 내려오십쇼 안전하게 고잉 다운 맨 됐다 근데 내가 함도 안야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됐다 이거를 어떻게 내려? 어 어 일단 무릎 가볼까 호이차 오왁 카피 됐 플리즈 업데이트 요즈 에프터 오케이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 나왔다 일로오세요 잡았죠? 오케이 한명이신가요? 배 태우고 배 태우고 일단 태웠고 그럼 하나 더 하나 끝이야? 몇 명이야 이거 1인승이야 이거? 감수 한명이 끝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죠? 오케이 아 내 손에 이 있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 끄고 자 됐죠? 오케이 저 안에 한 있죠? 2분? 그래요 됐습니다 섹터 로스 산토스 We have recovered the pilot of the downed craft the pilot is injured but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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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QS and report no other people were on board 그렇지구나 알겠습니다 됐죠? We are in route with the pilot to the to medical care Coast Guard Dispatcher we copy 어 오 있다고? 저까지 가라고? 아 저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긴 없어? 아 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어 비행기 움직이는데? 어 됐다 아 자 가겠습니다 배는 아 배래 비행기는 예 물속 저 밑으로 자 여기죠? 오케이 일단 알릴게요 저희가 왔다는 거를 천천히 됐스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흐흐흐흐흐 야 이거 지린다 야 이거는 경찰 모드라고 좀 그런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랑 더 어울리는데 야 왜 안가 빨리 가요 태워 야 가만있어 어? 이거 내가 움직여야돼? 아닌데 왔다 어? 뭐야 핵스네 됐죠? 이렇게 해서 예 비행기에서 문 그니까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어 물에 착륙한 다음에 제가 구조를 하고 데리고 와서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부상 부상상태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상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응급차에 태워서 직접 가고 있죠? 오케이 됐스 이렇게 해서 또 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심부로 맞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경찰에 붙었고요 자 추어억 추어억 지져버려 나이스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죠? 일로와 어때요 아 자자자자자 탓 내려놓고 배는 침몰했죠? 반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한지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거 첨벙 약간 해리포터를 연산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일로오세요 이게 10부터 10죠? 짜식아 잡고 아니 왓더? 잡고 내가 태울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태울지 아 오케이 됐다 야야야야야 어디까지 가 내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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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았어 those I But It 잡았죠? 접어 접해 어먑 왓 왓 왓 왓 왓 elderly 몸 안 orn 어쨌든 아 됐다 어 어때요? 됐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몸슛에 됐죠? 오케이 나이스 What? 팬티가 이러장 있다고? 미쳤구만 이거 이걸 근데 어떻게 에스코트를 하지? 얘를 안 태워지는데? 잡고 아 이거 아닌데? 아 되구나 됐다 나이스 자 넣었죠? 오케이 완벽하다 자 지금부터 아 이제 어딨는지 알았다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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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름 도레도레도레도 도레미파 솔라 시도 스톱 오픈 보트 토웅 메뉴 됐다 에잉? 이거 안 돼? 야야야야야야 어디로 와 어디 이 배 괜히 안 돼? 어 안 되네 이 배 이름이 트로픽이야? 오케이 배 온다 어딨어 아 저 온다 온다 오케이 그 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불이셨다. 그래요? 자,빨리 와주세요옹 야야야야야 Atlantic 这么一 salary 됐나요? 어, 됐다. 줄 보이죠? 됐다,오케이,됐어 저는 이사람을 연행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성공 야! 만족스럽다 나이스 배를 뒤집거나 안그러면 배를 계속 부딪히거나 또는 엔진을 쏴서 아까는 엔진을 너무 많이 쏴서 배가 터졌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내리게 해서 물속에 내버려 둔 상태에서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야돼? 갖다 붙여놓고 스톱 붙이고 내리고 어 뭐야 사람 어디로 갔어 이거 어떻게 내리게 하지? 블리스 앵커 아닌데 어... 배를 저장하다 블리스 얼스... 아 이거 아닌데? 뭐 방법이 있나? 코스트 카드 아 여기 아 이게 있었네? 아... 이거를 몰랐네 아이 참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알았으니깐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내리게 할 수 있지? 이거 플레인, 헬리콥터, 보트 없네? 어떻게 내리게 하지? 모르겠네 스토어보트 윌리스 앵커 아 이거 아닌데? 모르겠다 예 그러면 됐다 치고 네 그러면은 예 이동에 아 이동이래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름에 하면은 더 재밌겠죠 그러면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저는 또 예 다음주는 일반 경찰부들 갔다가 예 또 그... 이... 해양경찰이 인기가 많으면 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구요 저도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되게 헷갈린다 자 좀 약간 어프됐는데 1인치 안 돼? 아 된다 아 안보여 일단 내려갈게요 야 이 바다의 얼음봐 어 이거 진짜 웬만한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